자 496번 대략 절반 이 방의 절반은 자 help up 요것도 부분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표현은 뒤에 복수가 나오면 복수치급 단수가 나오면 단수치급 해야 됩니다 근데 이 pet에 s가 붙어 있으니까 a가 되어야 되겠죠 are lost animal 그래서 길 잃어버려진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동물 버려 버려진 동물 어 뭐 그런거